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대근본 크립토펑크 소개할게! 크립토펑크는 2인 개발팀인 라바랩스에서 매트와 존이 2017년 6월에 무료로 출시한 이더리움 최초의 NFT 컬렉션으로 24픽셀 아트 이미지로 구성된 만개의 NFT야 크립토펑크는 남자 스닉픽 6039개와 여자 스닉픽 3840개가 있고 좀비, 원숭이, 외계인이 희귀 특성으로 있어 기본 크립토펑크들은 28.5이더 1억에 거래 중이지만 외계인 펑크는 최고 8천이더에 거래됐어 아니 무료 민트에서 잘 뽑은 게 8천이더라고! 그리고 크립토펑크의 구매자들은 바닥에 있는 NFT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랭킹 상관없이 바닷가에서 추가로 10이더 이상은 지불하기도 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크립토펑크는 근본답게! 특성, 스닉픽과 상관없이 숫자가 일치하는 8,888번은 888.8이더에 팔렸었고 특성이 한 개도 없는 트레이스는 500이더에 팔렸어! 크립토펑크의 로드맵이나 유틸리티는 무료로 출시했으니 당연히 그런 건 없고 바닷가나 유틸리티와 상관없이 아트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상징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어 크립토펑크에는 재밌는 이슈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9,998번 크립토펑크 사건이야! 홀더가 자신의 크립토펑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디파이에서 거액을 빌림과 동시에 구매하여 마치 12만 4,457이더에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크립토 기자분들이 알람만 보고 6,200억에 팔렸다고 기사를 낸 거야 지금은 라바랩스에서도 거래를 지웠지만 실제로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고 불변의 1위기네 두 번째 이슈는 많은 유명인들이 펑크를 가지고 있는데 래퍼이자 억만장자 사업가인 제이지의 크립토펑크 e스포츠로 유명한 페이즈 클랜의 창립자인 페이즈 뱅크스는 좀비 크립토펑크 포함 4개의 크립토펑크를 가지고 있어 레딧 창업자인 알렉스 오하니오는 아내와 닮은 꼴인 크립토펑크를 6개나 선물로 줬는데 그 중 하나를 맥갈라라는 행사장에 크립토펑크 배지를 차고 와서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어 외에도 개리비는 59개의 펑크를 스눕독 10개 등등 엄청 많은 셀럽들이 가지고 있어 세 번째 이슈는 21년 6월 코로나 때에도 크립토펑크는 화제가 됐는데 코로나를 연상시키는 마스크를 쓴 스닉픽인 코비드 외계인 펑크라 불리는 NFT가 소더비 경매에서 1170만 달러에 팔리며 세계 경매 기록을 세웠고 판매자는 수익금의 5%인 8억을 코로나 구호단체에 기부하며 크립토펑크의 영향력을 보여줬어 네 번째 이슈는 21년 8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에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5만 불의 크립토펑크를 구매했다고 발표하면서 NFT 시장에 불장 신호탄이 싸졌어 다섯 번째 이슈는 22년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일 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부분 암호화폐를 기부했었지만 어떤 익명의 사용자는 NFT인 5364번 크립토펑크를 기부했고 이 펑크는 90이더에 판매됐어 이런 식으로 크립토펑크는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홀더들이 직접 근본 NFT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어 여섯 번째 이슈는 그 이후 BAYC를 만든 유가랩스가 라바랩스를 인수하면서 크립토펑크의 IP 전체가 넘어갔는데 크립토펑크의 책임자가 바뀌고 나서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와 협업을 맺고 NFT 홀더만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보석으로 250개 한정판 팬던트 컬렉션을 32도에 판매했어 맞춤형이라 보석들도 NFT 스닉픽에 맞춰서 색상에 큰 오차 없이 세심하게 디자인해서 목걸이 가격이 32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펑크 홀더들을 사로잡았지 그리고 나이키의 NFT 패션 스튜디오인 아티팩트와 협력하면서 만개의 스니커즈 NFT를 출시했어 마지막으로 새로운 체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땡땡체인 최초 NFT 프로젝트 타이틀을 노리는 펑크들 스윗펑크, 비트펑크, 블라스트펑크 등 많은 아류작들이 등장하고 망하면서 자연스레 크립토펑크의 위험은 올라갔어 그래서 크립토펑크 NFT가 왜 비싼지 요약하자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체인에서 최초로 출시된 NFT라는 상징성과 NFT 거래량이 제일 높은 체인에서 FP나 거래량이 압도적인 1등 NFT라는 점 로드맵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한 커뮤니티 공급이 만개로 제한된 희소성 유명인들이 소유 중인 NFT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언급된 화제성 명품 브랜드와 협업 인기를 입증하는 수많은 짝퉁 및 새로운 체인의 아류작 등 웹3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립토펑크의 인식 등 다양한 이유들로 크립토펑크의 가격이 매겨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NFT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찾아서 공유할 테니 2차 구매하지 말고 민팅해서 우리 다같이 높은 트레이 뽑아서 졸업해보자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도움이 Walter 도움말 오늘ous 교수진 한국인